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김혜경씨 논란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해당 논란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김혜경 측의 사람 5급 공무원 배씨가 그것은 김혜경의 지시로 약을 처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고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당 약 같은 경우에는 5급 공무원 배씨가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나 가지고 거짓 해명 논란이 불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5급 공무원 배씨는 지난 2일에 김혜경씨가 경기도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의약품을 대리처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한 약을 구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씨는 관련이 없다면서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 비서에게 자신이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김혜경 쪽으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배 모씨하고 7급 공무원 A씨 간에 오간 텔레그램의 내용에 따르면 배 모씨가 복용하려고 했다라는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리비알 정의라는 의약품으로서 폐경우 여성을 위한 의약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시 대화에 따르면 A 비서는 리비알 정의 사진을 배 모씨에게 보내면서 약을 받았고 도청으로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나눈 이런 텔레그램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의학계에 따르면 리비알 정의라는 의약품은 폐경우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 증상, 골절 위험성이 높은 폐경우 여성의 골다긍증 예방 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약이고 배모씨의 해명대로라면 배모씨는 자신의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폐경기 약을 복용한 것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가임기 여성이 호르몬제 리비알 정의라는 의약품을 먹으면 에스트로겐이 넘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배란 유도가 잘 안되고 임신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서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바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해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입이나 좀 맞추고 거짓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야당 측에서도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이라면서 약의 이름을 보니까 폐경치료제인 리비알이라면서 배씨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으로서 본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약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와 같은 거짓 해명이 오히려 자꾸 의심을 증폭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실 변명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지적이 쏟아지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또다시 해명에 나섰는데 배모씨의 해명은 임신을 위해서 약을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받았다라는 뜻이면서 배모씨의 나이는 40대 후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이와 같은 해명은 역시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이미 배씨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서 자기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할 약을 구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와 같은 해명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본인이 복용할 약인데 그게 왜 김혜경 씨 쪽으로 배달이 되는지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무튼 뭐 거짓말하다 들키니까 또다시 거짓말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아내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 내용도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은 입장문을 통해서 본인 아내 과잉 의전 논란을 두고 경기도 재직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들여가지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과 자체가 지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하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씨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사과하라라고 난리를 쳤고 윤석열 후보가 사퇴하라라고 이야기했으며 실제로 김건희씨 같은 경우에는 여권 진영의 공세 때문에 결국은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가지고 얼굴 드러내고 본인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뭐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느니 사과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다느니 아주 조롱에 조롱을 쏟아냈고 김건희씨가 사과하는 장면에다가 BGM을 입혀가지고 여러가지 짤들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김건희씨의 외모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김건희씨가 사과하는 모습에다가 엄청나게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랬던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번에 해당 사항 관련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입장문인을 하나 띡 내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있으며 여태까지 이재명 지사라든가 민주당의 스탠스에 따르면 김혜경 여사 역시도 지금 여러가지 황제의전이라든가 갑질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심어줬고 논란을 일으킨 상태인데 본인도 직접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던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지사의 이와 같은 사과 태도 같은 경우에는 남의 와이프는 끌려 나와가지고 조리돌림을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자기 와이프는 너무나 귀하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못 시키겠다. 뭐 지금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역시나 나만 빼고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는 일부 언론에서는 부적절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면서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서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가지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이와 같은 입장 역시도 꼼수라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감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다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재명의 나와발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사람이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쪽에는 이재명의 영향력이 그대로 뻗쳐있는 상태이며 한마디로 지금 대충 셀프 감사받고 퉁쳐버리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고 넘어가겠다라는 게 뻔한 속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지출 시스템을 알면 이게 무슨 꿍꿍인지 뻔히 다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원래 법인카드는 용도에 따라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반드시 사전 결제 후에 용도에 맞게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는 김혜경이 사적인 용도로 물건을 사고 이후에 비서관이 김혜경의 개인 용도로 산 것을 마치 기간의 지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지출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아마도 김혜경이 나 이거 샀다라고 비서관들에게 알려주면 비서관들이 다음날 적당히 이유로 붙여가지고 결제를 올리고 다음날 가서 대신 결제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본인들의 배를 채운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공무기관 법인카드는 사실 쓰는 용도가 거의 정해져 있어가지고 정해진 행사 날짜 외에는 아무 일정도 없는 뜬금없는 날짜에 뜬금없는 용도로 사용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거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인데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법인카드로 자신의 사익을 챙겼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으며 이거는 명백한 국고 횡령이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사안은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악질인 것이 감사팀은 기간에 사전 결제 지출 금액 이것밖에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면서 김혜경의 개인카드 사용 내역은 들여다볼 수가 없고 개인의 카드 사용 내역과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비교해보지 못하면 사실상 쇼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마도 결제를 다 올리고 지출했을 테니까 감사팀에서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다면서 수사해야 될 상황인데 개인 감시 권한이 없는 기관에게 감사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이재명이 얼마나 행정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써먹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TV 토론도 있고 이러니까 급하게 지금 실드를 치느라 감사를 하겠다는 등 꼼수를 부리는 모양새인데 전부 다 너무 속이 보이는 행보여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독 Games